촬영이 있었어요. 누구세요? 낙오! 돈 내세요? 돈 내세요? 돈 내세요? 오카네 고자사이요. 오카네 어디 있어? 아니 오카네 여기 있다고. 나한테 줘야지. 오카네 고자사이요! 구 eel mand decid huh 아따 여기서 빔인가요? 네 요 여기 앉아보셔야 밥이야 맛있어? 여기 뭐 묻었잖아 이거 몰라? 이거 모르냐고 너 이거 봐봐 이거 몰라 이거 뭐예요? 어? 잠깐만 여기 뭐 묻었잖아 대박인데? 왜 먹을만해? 맛있어 진짜 이상해 기분 높다 예낙코 예낙코 코지 괜찮아 아 괜찮아 우와 이상해 이상해 아니 근데 예낙코가 족깔질 못해 야야야 우아라니 야야야 우아라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아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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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긴 HAVE 까looked 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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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게 해본아나니 선미 라고 일단 선택 alpha 맞아요... 제주로요? 그러면 지금은? 예... 그 그거 저희 아이즈원즈 시즌1 찍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뭐지? 온천 갔던 거 근데 그 온천 그때 쑥쑥 거의 저희 잤었었었는데 벌레 나왔을 때 청자로 거기서 이제 나쿠가 샤워할 때 아 이거 진짜 갑자기 똥똥 소리가 나왔어요 언니가 안 겹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샤워를 했거든요 그 소리 나왔으니까 잠시만요! 라고 했는데 그때 없었어? 아무도 안 일어났어 혹시 아까 저한테 저 샤워하고 있을 때 녹화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물어봤는데 저희가 다 자고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안 했대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쿠가 그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불이 깜빡! 깜빡! 아 근데 거기가 또 약간 저희 뭐 했거든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해요? 넌 나의 휴렛탐 나라 Kay 아저씨 아저씨 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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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의 부를 탐 짠짠짠짠짠! 아저씨 들어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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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까지 주먹을 시켜서 이렇게 멤버들 중 나를 제일 귀찮게 하는 사람은 있다 이건 꼭 있다 예나 할 shrie 아니요 낫고 싶은 거야 어? 가까워? 왜 그때? 멤버는 귀찮은 명이 아니죠 아니야 당연히 참치 응 당연히 참치 아우. 이미 손을 너무 있었어 아우. 아우. 僕. 내가 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